주식 투자의 세계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흥국증권의 최종경 리서치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팀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희 시간에 처음 나오셨는데 예전에 저하고 방송을 꽤 많이 했어요 다른 방송국에서 아주 잘 보시는 분이죠 일단 오늘 저한테 보내주신 건 IPO를 통해서 시장 분위기를 좀 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수급 얘기죠? 아 네 그리고 올해 2021년도 IPO 시장 굉장히 지금 화랑세를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2021년이 역대급 IPO 시장이었던 2018년 근접할 거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주식시장에는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잖아요 역대급이라는 게 물량이 많이 나온다는 거니까 근데 그 물량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IPO 시장을 분석할 때 보통 세 가지 주요 결정 분수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장 기업수, 두 번째는 공모 규모, 세 번째는 주가 수익률입니다 신주들, 신인들의 주가 수익률이 어떤지 사실 세 개가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해마다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이 2015년도부터 IPO 시장의 화랑세를 보인 이후에 공모 기업수 측면에서는 70개에서 80개 정도의 숫자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1년에? 1년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이거죠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장에 매년 70개에서 80개 정도의 신인들이 계속 데뷔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하네 네 맞습니다 일주일에 하나 이상하네요 그러면 일주일에 하나 이상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IPO 시장은 상저하고가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하반기가 되면 일주일에 4, 5개씩 신인들이 등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반기에 몰아서 하는구나 그렇죠 하반기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상하반기 비중이 4대6에서 많을 때는 3대7까지 집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 2월부터 시장이 이렇게 강하다는 얘기는 올해 전체적으로 굉장히 강한 시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공모 규모예요 그러니까 매년 70개에서 80개 정도의 신인들이 등장하는 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좋은데 공모 규모가 2018년하고 19년도에는 이게 소위 대역급이라고 불리는 시장을 이끌어가는 큰 회사들이 없었던 거죠 없었죠 그러다 작년에 SK바이오판과 빅히트가 나타나면서 시장의 공모 규모도 커지고 전체적으로 IPO 시장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작년에 공모 규모가 4.7조 원을 기록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8조 원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5% 이상 늘어나는 거고요 그러면 작년에 4.7조 원 했던 시장이 어떻게 올해 8조 원까지 올라가느냐 작년에는 SK바이오판과 빅히트가 이끌어줬으면 올해 같은 경우는 SK바이오사이언스나 크래프톤 같은 기업들이 시장을 또 이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못지않은 작년보다 더 멋진 대역급 기업들이 지금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모 규모는 전체적인 시장의 크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시장의 분위기가 꺾이는 사인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상으로 주요 기업들의 명단을 보면 적어도 내년까지는 굉장히 훈훈하게 조금 더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짚어드리면 일단 언급이 나왔던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미 증권신고서가 나와서 3월 4일 5일에 수예측하고 3월 4일 5일에 수예측하고 연휴 끝나면 바로네요 맞습니다 이번에 휴일 이후에 4일 5일에 바로 수예측하고 3월 4일에 상장을 하게 되는 거 3월 중순 상장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계열의 분리막 제조하는 SKI 테크놀로지가 이것도 시가총액이 꽤 되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이오사이언스보다 청구서 접수가 17일 늦게 했어요 상장이 17일에서 20일 정도 이렇게 뒤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공식 진행되고 있는 거고 사실 작년 SK바이오팜도 그랬지만 전체적으로 범 SK그룹의 종목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에 나타날 애들은 원스토어부터 시작되는 SKT 계열이 또 굉장히 시장에 유망 중입니다 원스토어가 회사 자체로도 굉장히 재미난 회사지만 저희가 원스토어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이유는 원스토어가 1번 타자로 나오고요 SK원스토어가 앱 같은 거 다운로드 받는 거기죠? 앱스토어 한 마디로? 앱스토어입니다 근데 거기가 상장을 해요? 네 상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잘 버는 회사도 상장을 하고 잘 벌어야 되는 회사도 상장을 하죠 보통 그 다음에 2번 타자로 ADT 캡스 11번과 그 다음에 고 상장이 SK 브로드밴드까지 그거 다 SKT 계열이잖아요 전부 SKT 계열입니다 쫙 얘기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절대 올해 다 상장 못합니다 한 개는 올해하고 한두 개는 내년에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내년이나 후년까지 그림이 쫙 잡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재미난 거는 작년에 카카오게임즈의 상장을 기억하실 텐데 올해도 카카오 시리즈의 상장이 이렇게 시장에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카카오 뱅크 그리고 카카오 페이 그리고 지난번에 페이자와 카카오 M이 합병을 해서 카카오 엔터가 됐잖아요 그래서 카카오 엔터의 상장도 또 얘기가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주의해 주실 거는 뭐냐면 시장에서 이것도 상장한다 저것도 상장한다 말은 항상 많아요 근데 다 상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카카오 그룹에서는 카카오 엔터가 상장을 진행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연초라서 그렇긴 한데 저희가 덕담처럼 주고받고 있는 LG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을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시장에서는 언론에서는 보통 한 50조 전후에 시가총액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50조? 네 많게 보시는 분들은 75조에서 그 이상도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모 규모가 공모 비율이 20% 정도 돼요 50조 원 회사에 10조? 그렇죠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시장 전망이 제가 8조라고 말씀드렸는데 개별 기업이 10조를 끌어들이면 그에는 모든 기록을 다 갈아치우는 거죠 이제 근데 만약에 LG에너지 솔루션이 10조를 끌어들였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10조가 어디서 막 생겨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거 팔고 저거 팔고 10조 드림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딴 주식들은 되게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가능성이 있는데요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공모를 진행하는 회사들의 규모를 보면 보통 천억 원대의 대형 천억 원대의 중대형 공모를 할 때도 경쟁률이 천 대일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자금은 굉장히 풍부하고요 다만 제가 가능성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 업종 내에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업종의 종목의 비중을 조정하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지 업종 내에서는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 시장보다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됐다 시총이 70조 왔다 그럼 이제 인덱스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추정해야 되잖아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리밸런싱 좀 해야 되겠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SDI를 판다든지 가능한 얘기 SK에너지 SK이노베이션 좀 판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또 변수가 있어요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두 분께서 딱 정확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이 이거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느냐는 캐파의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혀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미국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쿠팡의 상장이 미국의 상장신청서를 내면서 조금 더 이것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지금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종합화학도 얘기가 되고 있고요 상장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게임업계 최대어로 불리는 크래프톤의 상장이 또 현재 청구서를 또 오늘 내일 또 언제 내나 또 이렇게 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쭉 짚어드린 기업들이 올해 다 상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해 SK바이오사이언스 아이테크놀로지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또 내년에 또 이렇게 또 쭉쭉 이어가는 그런 이슈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튼 작년보다는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도 작년보다 엄청 많이 하죠 작년보다 60% 이상 규모가 올라갈 거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2015년부터 우리나라 IPO 시장이 화랑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IPO라는 단발성 리포트를 하나 냈었는데 당시에 반응이 좋아서 그 리포트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6년 동안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게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아 이거 매년 한 번씩 내시는 거구나 제가 이거 전망은 매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짧은 시장에 대해서는 월간으로 계속 월간 IPO를 통해서 시장에 업데이트를 하고 있죠 예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이 시장의 주요 결정 변수 중에 세 번째 변수는 주가 수익률입니다 주가 수익률이요? 그렇죠 이제 신주들이 와서 얼마나 주가가 오르냐의 그런 문제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가 공모 기업수 기업수고요 두 번째가 공모 규모 얼마나 많이 오냐 얼마나 크게 오냐 세 번째는 올라와서 얼마나 주가가 좋냐 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2020년도에 신주들의 주가 수익률이 역대 가장 높았던 과거의 고점만큼 올랐습니다 좀 더 다시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 상장했던 신주들이 주가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주가가 지금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2020년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상장하려면 공모 희망가가 있잖아요 상단이 있고 하단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 상단에 걸려 다 상단이죠 그렇죠 장단은 근데 상단이 사실 발행사나 주관사나 투자자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가격이 상단이거든요 적절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2021년은 지금 연초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수요 예측만 했다고 하면 이 공모 확정가가 희망가 상단을 위로 뚫어버리고 있습니다 물건이 비싸지는 거죠 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또 특이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전체적으로 한 20개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적자 상태의 기술성 특례를 받아서 들어오는 기술성 특례 회사들 있잖아요 작년에 기본적으로 주가 수익률이 두 배 이상씩 나왔습니다 굉장히 주가가 좋았죠 특례 상장 경우에도 그렇죠 근데 그 안에 또 누가 있냐면 박셀바이오가 들어있어요 작년에 박셀바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시장에서 신주들에 대한 주가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지금 2월만 놓고 보더라도 5개 기업이 수요 예측을 했는데요 그중에 4개가 공모 희망가 상단을 위로 뚫어서 확정가가 결정이 돼서 지금 상장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모든 자금 시장은 다 동일하게 돌아가는데 처음에는 자금이 수익이 납니다 시장에서 그럼 자금이 몰래요 그게 정확히 2020년도에 IPO 시장의 분위기였습니다 네 IPO 펀드 계속 늘어나고 뭐 코스닥 벤처펀드나 하일드펀드의 자금이 유입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수익이 나고 자금이 몰리면 모든 자본시장은 그 다음에 물건이 비싸집니다 네 지금 바로 그 구간이에요 물건이 비싸지면 그 다음 구간은 수익률이 깨지죠 그럼 다시 자본이 분산되고 물건이 싸지고 수익 구간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이 순환의 고리가 정말 명확한 시장이 또 IPO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는 2020년이 수익이 나고 자금이 몰렸던 때고 지금 2021년 초가 물건이 비싸지는 때고 제가 언제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다음 단계는 수익률이 깨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IPO 시장 참가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을 맞이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건 많아서 좋고요 물건 커서 좋고요 근데 주가는 깨질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더 방어적으로 이렇게 태세를 잡아야죠 약간 이게 실제적인 전략을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3월 4일에서 5일에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수요 예측 및 청약입니다 그거 공모 청약하면 풀 베팅해야 되는 거죠? 물론입니다 가격은 상단에서 상단을 넘어가지 않을 것 같고요 상단 정도의 가격 충분히 코로나19 백신의 위탁 생산이라는 생산 경쟁력이 시장에서 충분히 반영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상단이라는 게 예를 들어 3만 원에서 4만 원까지가 밴드면 사람들이 다 원해서 4만 2천 원에도 할 수 있어요? 기관들이 그렇게 써내죠 수요 예측 수요 예측 할 때 기관들이 가격을 수요 예측에 써내고 그 가격이 결정되면 일반 투자자는 그 가격에 살지 말지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두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공모주 청약 제도에 좀 특이한 건데 두 번에 걸쳐서 하거든요 기관이 먼저 해요 기관 투자가들이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모주 청약 제도의 소액 개인 투자자 보호장치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관이 딱 결정을 한 그 가격은 기관이 들어가는 가격이니까 그렇죠 그 가격대로 태우실래요 마실래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보다 그런데 예전에는 기관 개인 동시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 위험하잖아요 기관 수가 안 들어와 버려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기관들 니네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그렇죠 일단 그게 이제 기관들의 수요 예측이랍니다 그런데 기관들도 지금 여기에 엄청 배팅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금이 워낙 많아요 말씀드렸듯이 작년부터 펀드에 유입된 자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IPO 시장에 지금 할 때마다 족족 천대일 이상의 경쟁률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높을 거고 또 하나는 계열은 조금 다르지만 SK계열과 SK케미칼 계열은 조금 다르지만 시장에서는 작년 SK바이오팜의 추억이 아직까지 남아있거든요 게다가 조금 조금 약간 이렇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야 이거 공모가가 깨지는 거 아니야 라고 우려했던 빅히트마저도 현재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다시 올라가 버렸죠 그렇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어요 코스닥 200 지수 편입이라든지 좋은 뉴스도 많았고요 사업 확장도 좋았고 네이버하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래 몇 조원대 회사들의 상장은 상장 첫날 160% 오르지 않습니다 4조원짜리 회사가 첫날 올라와서 160%의 수익률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거는 수요예측 및 청구서 접수 및 기관의 밸류에이션을 잘못한 거예요 5조짜리 회사는 5조에 올라와야 되고 4조짜리 회사는 4조에 올라와야 됩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물론 엉덩이가 가벼운 중소형주들은 상장 첫날 160%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거는 결국 시간을 놓고 보면 자기 기업가치로 밸런스가 잡히게 되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을 첫날 160%를 기대하고 들어가면 여러 가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좀 작은 회사들은 160%를 표현하는 때 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날에 따블대고 거기 상까지 치면 160%인데 큰 회사들은 그거 기대하고 들어가시진 마르시다는 말씀이시군요 과거에 상장했던 대역급 저희가 흔히 대역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역급들의 상장을 놓고 보면 2018년과 19년도에는 대역급의 상장이 없었고요 2017년도에 상장했던 오렌지 라이프,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아 넷마블이요 이렇게 세 종목의 주가 그래프를 보면 약 5개월 동안 공모가 원조에 대해서 계속 주가가 형성되다가 5개월 이후부터 주가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SK바이오팜 이후부터 그리고 제가 올해 제 스스로 목표를 잡은 게 따상이라는 단어를 안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60%라고 했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 시장이 주식 시장이 너무 교란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160%의 수익률을 떼어놓은 것처럼 시장에 임하는 그런 분위기를 제가 지양하고 있습니다 공모 청약 제도가 좀 바뀌었죠? 개인들 좀 더 많이 주는 걸로 그리고 개인들 간에도 조금 자금력이 조금 모자라는 분들이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물 주식하기는 좀 위험하고 이런 분들은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좋은 기회죠? 개인들한테는 조금 더 좋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일반 논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IPO 시장 공모는 말 그대로 공개 모집이잖아요 저희가 주식을 공동 구매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공동 구매를 보시면 100만 원짜리 텔레비전을 100만 원에 안 사잖아요 100만 원짜리 텔레비전을 100만 원에 살려면 백화점 가서 사죠 공동 구매는 안 하죠 저희가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는 100만 원짜리 회사를 80만 원에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PO 시장은 굉장히 그런 매력이 있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 시장에 많이 몰리고 또 이런 언급해 주신 이런 제도가 또 바뀌어서 유리해진 부분을 적극 활용해 주셔야 되는 게 아무래도 공모의 시점에서 회사를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린 거기 때문에 저는 투자자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장 첫날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요 상장했는데 그날? 네 상장했는데 그날 떨어지는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아요 대세 하락 국면에서는 꽤 나왔어요 IMF 전이라든지 금융위기 그때는 상장한 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이 그날 하필에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단기 급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장 날 떨어지죠 그런데 그거는 또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게 큰 시장이 떨어져서 신인들이 잠깐 좀 어려움을 겪는다? 그건 매수타임이라고 봐야 됩니다 SK랑 카카오 계열 이쪽이 지금 올해하고 내년 정도까지 계속 상장이 좀 이어질 올해 진짜 대역급들이 많죠 올해는 특히 또 대역급들이 많아진 상황이고요 만약 상장, IPO에 참여 못한 사람들이 들어가기 좋은 타이밍은 언제입니까? 왜냐하면 첫날은 무조건 160가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작은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일이 많죠 첫날은 조금 위험한 것 같고 예를 들면 나흘째쯤 되면 다시 좀 정신 차리더라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올해 워낙 보셨으니까 혹시 언제쯤이 좋습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제가 투자자분들 만날 때 보통 제가 만나는 투자자분들이 두 부류예요 한 부류는 IPO 펀드를 운영하셔서 공모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나머지 절반은 방금 말씀하셨던 그 뒤쫓아가시는 분들입니다 뒤쫓아갈 때 가장 좋은 전략은 공목과 언저리에서 계속 횡보하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너무 오르지도 않고 너무 빠지지도 않고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 15% 정도 범인을 보통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회사가 좋다는 전제 하에 초기에 수급이 계속 손이 맡기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어느 정도 초기에 수급이 끝났을 때는 주가 반등이 세게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공목과에서 너무 급등한 주식은 제외하고 너무 급락한 주식 제외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15 구간 정도에서 횡보하고 있는 주식들에 먼저 스터디를 하시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혹시 그런 건 어떻습니까? 왜 뭐라고 그러죠? 약정이 아니라 언제까지 못 팔게 하잖아요 그 못 팔게 하는 기간 딱 지날 쯤에 막 파는 애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락컷걸 기관들 락컷걸 네 확약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쯤 사는 건 어떻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이고 기관 투자자들이 실제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다만 제가 한 가지 좀 주의할 점을 말씀해 주실게요 이게 확약의 기간이 보통 15일 한 달 세 달 6개월 대형도는 6개월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담이지만 빅히트 투자자 중에 가장 성공하신 분들이 6개월 확약 거신 분들이거든요 6개월 동안 못 팔고 있었으니까 마음고생을 했는데 주가는 굉장히 좋죠 15일 한 달 세 달 6개월 이런 식으로 확약이 잡히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확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한 번씩 올라오기 때문에 다만 모든 투자자들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약이 풀린 날 움직이시는 것보다는 하루나 이틀 전 보통 일주일 전에 움직입니다 아 그때 알겠습니다 IPO 한 번 올해는 종목들 좀 한번 볼까 싶네요 IPO 제일 먼저 하는 게 SK바이오사이언스? 큰 것 중에는 3월에 SK바이오사이언스를 먼저 만나시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약 4조원에서 5조원 이상의 시가총액이 지금 언론에서 공개되고 있는 SKI 테크놀로지가 또 그 다음 자자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이런 거 하기 어려우면 IPO만 하는 ETF가 또 있죠? 우리나라는 없나요? 펀드에서 펀드 펀드? 공모주 펀드 공모주 펀드는 있죠? 그렇죠 물론입니다 IPO만 들어가는 공모주 펀드들 굉장히 많고요 사실 저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IPO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 시점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들어갈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또 하나 조금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경험상 모든 회사들은 IPO 시점에서는 회사가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상장하고 나서 더 좋아지느냐 조금 더 좋아지지 않느냐의 차이점이 보이기 때문에 또 IPO 시장이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최종경 팀장님 흥국증권의 최종경 팀장님 모시고 IPO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좀 받아 봤고요 우리 최종경 팀장님은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흥국증권 최종경 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